너 게임 잘해 저는 슈퍼 고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플랜텍스에서 3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면 2만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아 분명 가볍게 넘어갈 거야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졌어 한번 더 기회를 줄게 집에서 더 연습하고 와서 다시 해봐 다음엔 꼭 2만원 받아간다 좋아 친구들 얼른 플랜텍스를 다운받고 플레이해봐 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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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리